나 진짜 아이디어 생각났어. 나는 알파벳으로. 사장님, 저거. 지금 제가 아이디어는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이렇게 포인트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S로 잘라줘요? 부탁드려도 돼요? 자를 수 있나요? 자를 수는 있습니다. 눈에 확 틀고 보이려면 검정색으로 해서 하고 별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별 모양으로. 네. 별로. 얼마예요? 48,000원. 나 돈 없어, 이제. 나 돈 딱 떨어졌어. 나 저거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 어떡해. 나 돈 모질라. 나 이제 못 사는 거지, 이제. 어떡해. 돈이 모질라. 어? 나 길을 잃었다. 어떡하지? 와, 망했다. 이리로 가볼까? 자, 가. 어, 여기는 또 어딜까? 잘못 들어왔나? 일단 사야겠어. 돈은 많고.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사야겠다.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그냥 다 붙여야겠다. 신동이. 그다음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트까지. 이것까지만 살까? 제가 별명이 곰돌이니까 곰돌이를 많이. 이거를 팔꿈치에 한번 붙여봐야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다. 14,000원. 자, 다시 한번. 자, 와펜. 오, 좋아. 이렇게. 자,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오, 좋아, 좋아. 오, 세리언이다. 세리언이다. 너 돈 남았어? 안 남지? 남긴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 3만 원 남았어요. 야, 3만 원. 나는 돈이 모잘라. 드릴까요? 저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혹시 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나는 초록색깔 레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제가 대충 스케치를 했는데 옷에다가 이렇게 닳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데 초록색깔이어야 하거든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뭐 좀 일부 물낼 수가 있고. 오, 얘 약간 트리 같다. 약간 이거 할까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초록색깔 트리, 트리처럼 보이려고. 얘가, 얘가 딱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아싸. 초록색깔 샀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원단을 사야 해요. 원단. 원단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이거랑 이 색깔 사야 하거든요. 네, 고동색. 트리 모양으로 할 거여서.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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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얘 봐봐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노란 색깔 카라 있잖아요. 이거 모양대로 자르죠. 얘가 전체적으로 트리거든요. 얘는 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상황 설명을 하네. 그러면 이거를 하나 사고 빨간 색깔 주세요. 아저씨 사장님. 이거 약간 깨진 것 같은데 새 거 있어요? 이게 얘 봐봐요. 여기 약간 이렇게 깨진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샘플용이고. 아, 새 거 있어요?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 그럼 깎아주셔야지. 이거 더 싸게 드릴게요. 아, 아싸. 감사합니다. 주의하실 수도 그게 맞죠? 아, 그래요? 아까 하나였던 거를 박새리 씨가 사가서. 세리 언니 이거 샀어요? 네. 아, 네. 세리 언니 좀 샀다고? 그렇군요. 호매랑 바지 밑단에 이렇게 둘레로. 아까 박새리 언니 왔다 갔는데. 아, 그래요? 네, 같은 멤버 아니에요? 맞습니다. 견제해야 합니다, 견제. 아, 저는 검은 색깔로. 땅마에 5천 원씩. 네. 만 원, 2만 원, 3만 원. 저는 다 검정, 핑크. 다 블랙핑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블랙, 우단 끈 좀. 이걸로요. 네. 하나 주세요. 네. 이거 다섯 달만. 네. 네. 그렇지? 헉? 귀여운 검축 맞네? 네. 예쁘다. 규와 소품이나 줄까? 아, 곰돌이. 어, 겨울왕이 때 있네? 어, 올라프다. 강아지도 사야지. 만 원이요? 네. 네. 좋아하는 곰돌이를 더 좋아하네? 고객들라도 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연요. 혹시 찍찍이 파는데 어디 있나요? 메일 프로요? 네. 경비실 앞에 있어요. 경비실 앞에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찍찍이. 이거 봤나, 찍찍이? 어, 아, 여기 있다. 이거예요, 젤크로. 25로 주세요. 패티 같은 거 많이 파는데 혹시 아세요? 동아시장 2층 가셔야죠. 2층이요? 좌회전하시면 다리도 건너서 다리 건너서? 중간쯤에서 2층 올라가시면 돼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동아시장. 나가서 다리를 건너서 왼쪽. 빨리 가야지. 또 가시죠. 시간 몇 시까지예요? 지금 몇 시야? 1시 16분이야. 30분? 안 돼. 나 마무리, 마감이 안 될 것 같아. 네? 아, 잠옷인데 잠옷 같지 않은 나는 약간 뭐 파자마 파티할 때,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이런 분위기라고 해서. 화려한 걸 원하시면 사실 이것도 되게 예쁘고. 그래. 네, 이거 다 아이디어다. 알았어. 됐어. 다 빨간, 오케이. 됐어, 다 했어. 아, 되겠다. 동아상가. 되겠다. 또 합시다. 저는 와펜의 모든 걸 혹시 사장님 저거 살 수 있을까요? 저 수 먹고 있는. 네, 저거 하나랑요. 저 곰돌이도 하나 주시고요. 곰돌이 파티로 오늘, 네. 얘는 4개, 얘는 5개? 2개, 2개. 즐겨봐 이 채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